구독에는 니 너 안은 니 안을 쓰면 실금해 줄래 햇리 계속 계속 졸을꺼야 냥팡냥팡 내 박수 보내도 돼? 아니 하지마 진짜 하지마 하이스크림 오는 순간 너넨 진짜 지옥이다 끈일날 썰어 나 진짜로 아이스크림 진짜 두고 보자 야 잠시만 보자 게시판 한번 보자 몇 개 시켰냐 이 새끼들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왜 보내는 건가요?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긴다 들어 20개 보낸다 하아... 베라도 아니고 각종 아이스크림 다 있네 아이스크림 테러 그 비싼 걸 존마 탱구리일 것 같아 지들끼리 웃으면서 파티한다고 좋아하고 있어 엄마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몇 박스 보냈어 누가? 아이스크림아 진짜 아이스크림아 모든 아이스크림 거의 4점이라고 지금 큰앤 같다 엄마 냉동실 비워라 이거 뭐야? 야 진짜 이거는 가방 안 놔둔다 이거 진짜 보내는 순간 가방 안 놔둔다 이거 풀세트로 사서 보내주면 아이스크림 뷔페 만들어질 것 같은데 하지마라 스쿱까지 보내지 마라 야 이거 뭐야? 이 새끼 봐라 터키 아이스크림처럼 해주면 좋겠다 지금 말이 되냐 이게? 미친 5리터 내가 쟤가 너무 궁금해서 민트초코 편의점 나오면서 딱 하나 까먹으면서 아 역시 민트초코가 제일 짱이죠 이 말 한 거 기억나거든 그저께 근데 이 말 한 마디에 40개를 왜 왔냐고 지금 괜찮으시나요? 야 이거 누가 먼저 시작했냐? 찾아와 빨리 뭐야 누가 이런 거 만드는데 야 이런 거 했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너네 이거 선수님이 보시면 어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아 알고 있어 2월 생이신가? 그렇던데 몇 월 생이신지 한번 봐야겠다 2월 27일이야 얼마 차이 안 난다 진짜 즐길 때도 됐지 맨날 오빠들만 만나다가 동갑 만나는 것도 좋아 뭐야 혼자 만나고 있거든요 머릿속에서 어플 보지마 어플 보지마 왜 그래 잘못했어 보지마 뭔데 너 왜 그렇게 잘생겼는데 왜 그렇게 잘생겼냐고 방화번 내 맘에 불을 치르니 바보 시켜줘 그럼 명예수방관 그런 스토리 양팡이 요즘 빠진 정승원 축구선수 630만 유튜버 방송 타드아 이거 뭐야 하하하하 이거 뭐야 하하하하 팔로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내 인스타에 보고 좋아요로 눌러놨던데 내가 혹시나 해서 내가 DM이 지금 고장났다 했잖아 그래서 DM이 왔으려나 하면서 봤는데 DM은 안 왔다 내가 먼저 DM 해볼게 안녕하세요 BJ 겸 유튜버 양팡이라고 합니다 개장문으로 보냈어 어 메시지 왔다 어 안녕하세요 저도 너무 잘 봤습니다 잠깐이었는데 말이죠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요 엄지손가락 두 개? 악수하는 거 두 개 안돼 안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악수를 못하니깐 나는 펀치를 날려야겠다 오오오오 야 왜 이렇게 이 분 전화기 붙들고 사시는 분이네 읽었네 펀치하자마자 읽었네 이렇게 악 안녕하세요 악 하고 키우기 1,2,3,4,5,5 개 저도 띄우고 너무 띄우고 잘 보았습니다 키우기 1,2,3,4,5,6,7,8,9,9 개 그리고 이렇게 온다 오오오오오 입력 중에 잠깐만 뒤로 가게 오 잠깐만 잠깐만 올리기 전에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물음표 물음표 히읗 히읗 될까요? 물음표 물음표 히읗 히읗 하아 물음표 두 개 오지게 붙이지네 나랑 똑같아 나도 무조건 물음표랑 느낌표는 두 개씩 붙이거든 뭔가 같네 답장을 2분 뒤에 한다 이것이 바로 철칙 2분 뒤에 말해줘 일단 써놔라고? 알겠다 뭐라고 할까? 물론이조에다가 뭔지 알지? 물론이조에다가 비읍 붙여야 되는 거 알지? 귀여워보이게 물론이조 뭔가 활발해 보이는 느낌? 그 다음에 뭐라고 보낼까요? 셀카 좀 많이 올려주세요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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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